아빠가, 아빠가 지병에 있으셨다고요? 심장병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는데 모르셨어요? 네. 신덕수 씨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돌부리 후두부를 부딪히면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심장 쇼크까지 더해져서 사망하셨네요. 심장 쇼크로요? 이건 신덕수 씨 유품인데 가져가세요. 사고사로 신덕수 씨 사건은 종결입니다. 그럼 제 손수거는요? 왜 거기에 있었던 건가요? 아마 아버님이 챙기셨던 거 아닐까요? 여튼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할머니, 아침부터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아, 혹시 변호사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타장이 왔으니 얘기하지? 네. 창고보민을 잡았습니다. 최영식 씨를 잡은 거예요? 아니요. 창고보민은 최영식 씨가 아니라 보비정 대표이신 강세란 씨입니다. 이신강 씨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신강 씨는 데필의 일상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신강 씨는 이 현실 주인 중